첫번 밤을 좋아한 축복을 주시고 또 축복의 박수로 오늘의 신문을 만드시겠습니다. 신문 빈창 여러분 축복의 박수입니다. 드리겠습니다. 나아가시고 변신 분들사람이 아버지과 한국의 인플렉스 한 번에 한 번에 내리고 있습니다. 그 탈걸음 탈걸음을 아프고드 박수로 한 번에 치러주시면 좋습니다. 오늘 마주에 그나면 너무나도 마음으로 지키십니다. 잘생긴 시간 지표에서 아버지과 박수 해주시겠습니까? 잘생긴 아버지께서 해주세요. 마음으로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정신으로 마주자 주사람에게 여러분 주사람이 완전한 하나로 된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합니다.